여기는 제2의림지 입니다. 의림지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제2의림지. 저 건대편이 새로 생긴 둘레길. 아 새로 생겼네요. 멋있죠? 저기로 이제 가볼겁니다. 아주 잘해놨어요. 제2의림지 에. 어 여기 꽃있다. 국화꽃. 누가 여기 죽어가지고 꽃을 해놓은 것 같애. 멋있죠? 아 여기도 차박하기 괜찮습니다. 여기가 차박 여기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차도 별로 안다니구요. 삶이 힘드신가요? 삶이 힘들떄 1393 1393. 여기 귀신 많겠는데 그러면? 죽은사람 많아서 수심이 엄청 깊어요 좋죠?